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부스터 코스를 준비해 봤어요 이건 체리컵의 로스앤젤레스 랩이라고 하는데 지금 갬갬은 피치 키노피치였나 새로 캐릭터가 나와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출발 먼저 출발을 한 피치 코너를 잘 돌고 아이템을 먹고 아이템을 써서 속도를 높인 피치 옆에 코너를 잘 돌아서 지금 상대기들 중수 보느라고 길을 헤매다니 물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옆에 폭게도 보이고 있고 앞쪽에 마리오인가 보다 마리오를 제치고 아이템을 다시 한번 먹어서 2등 정확히 누르지 와 마리오가 지금 따라잡다니 마리오까지 아이템 열심히 써서 1등이 잠깐 됐다가 다시 4등 2등 우와 왔다갔다 아이템 공격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아이템은 와 이거 지금 새로 나온 건데 홀라워 글라이드였는데 잠깐만 으악 전기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잘 보고 우와 순식간에 11등이라니 말도 안돼 아까 분명히 잠깐이라도 1등이었는데 아이템도 없고 지금 여자별로 빠른 속도로 라이드 꺾어야돼 꼴등이라니 말도 안돼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순식간에 내려가지 마지막 가누나 껍질 안되 가누나 껍질 저 위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다니 열심히 꼴등은 하면 안 된다고 깨치 오랜만에 카트를 하는데 꼴등이라니 깨치 피는 일기 도로 꺾어서 우와 10등 싫다 10등 하기 싫은데 마지막에 한 명 더 따라잡아서 고정해요 친구들 친구들 체리컵의 두 번째 레이스는 선셋 황야래요 우와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여긴 처음 오는 곳이니까 길을 잘 살펴보고 아까 했던 고등을 만회하기 위해선 이번엔 꼭 잘해야 되는데 피치가 준비하고 있고 신호에 맞춰서 출발 준비 아이템을 먹고 바로 물걱질로 물걱질로 잘 마시는 피치 아이템 두 개를 잘 먹고 문화꼽질 얼른 가야겠지 이것만 해이오가 있으니까 잘 부딪히지 않게 우와 2등 이대로 잘 유지만 되면 되는데 아이템을 먹고 아이템을 잘 써서 주부를 먹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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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가 해유 캠트가 있었던 거야 지금 여기 캠핑 한나봐요 친구들 지금 앞간을 못 봤는데 보니깐 해유가 캠핑하고 있었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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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때는 사전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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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일심만큼 방아가 피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왔다 무적별로 우아해요 지켜놓고 나 지금 무적별로 먹었다고 얼른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이쪽이다 뒤에 킬 나온다 으악 용시랑 부딪혔어 으악 6등 아까보단 잘했지만 그래도 6등 좀 더 열심히 그래도 피치가 만족스러운가 봐요 아까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네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체리컵의 엉금엉금 케이프 여기는 바닷속이 함께 레이스의 길인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엄청 거대한 폭포도 보이고 있고 엉금엉금도 등껍질도 보이네 피치가 준비하는 레이스 과연 이번에 몇 등을 할 수 있을지 출발 아이템을 첫번에 못 먹었잖아 괜찮아 이렇게 잘 달리고 가다가 금바를 잘 보고 으악 금바 금바를 잘 보라고 했는데 금바를 잘 보라고 했는데 이제 한판 달려서 아이템을 먹고 이제 한판 달려서 아이템을 먹고 으악 누가 부딪혔어 으악 물살 따라가니까 되게 빨리 간다 물속으로 들어온 희스티와 친구들 네 열심히 잘 달려서 순수점이 2등이 됐는데 잠깐 야 옆에 1등으로 첫번째 레이스는 첫번째가 기는 잘 돌았고 뭐야 순수까지 다시 3등이 하고 앞에 말을 잇지 뭐야 언젠이 나갔어 금바를 잘 비켜서 그래서 속도를 내쉬고 앞쪽에 아이템 우와 되게 못 먹었다 물살을 따라 야야야 안돼 으악 토너를 잘 꺾어서 잡히면 좋았을텐데 우와 물속이라 뭐가 되게 빨리 시행되기도 하고 잡히게 아이템을 잘 보고 안돼 우와 아이템 공격 엄청 많았네 친구들 으악 연속은 달리기 힘들정도로 계속 아이템 공격을 해서 난 이번에 뻐꾼 폴라다 뻐꾼 폴라다 뻐꾼 폴라로 아 근데 이번엔 아이템 먹을거라고 으악 둘이 조금 먹었어 아이템을 으악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 공격했다니 으악 아이템을 먹고 정신력을 다해서 이리와 이리와 가야겠지 지금 현재 종합팀이 7등이라서 중간쯤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치 파이널 레이스를 준비하는데 출발 안전하지 않으면 괜찮을텐데 너무 장애물도 많고 아이템 공격도 많아서 마음처럼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제까지는 괜찮아 다 손토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4등이지만 3등이니까 잘 달려서 뒤로 쭉 날아서 좋아 안전하게 탔기 이런거라 계속 이럴땐 도움이 되는데 이리와 아이템도 못 맞고 네 요리서 저면 먹고 우아 누구야 있으신가 궁궁을 잡고 가볍고 마지막값이다 패키 이렇게 부푸부푸를 이렇게 부푸부푸를 이렇게 부푸부푸를 이 부분 아이템을 아 여기 왔어 여기 여기 이 부분 이것만 더 이 부분 5등 5등이네요 친구들 마지막 파이널 레이스는 5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종합순위가 좀 올라가려나 마지막 순위는 5등이었고 종합순위 5등 그래도 잘했는데요 친구들